K-POP, 조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하는 너무나 예쁜 BTS 거울 티머니 카드가 출시되어 국내 방탄소년단 팬들이 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1일 티머니는 SNS를 통해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얼굴을 남은 BTS 티머니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는데요. 티머니는 서울특별시와 LG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카드 및 결제 시스템 회사로 티머니 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티머니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하는 BTS 티머니 카드는 교통카드에 미러 소재를 적용한 최초의 거울 교통카드라고 하는데요. 또한 BTS 거울 티머니 카드는 교통카드로는 물론 손거울로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울 속에 들어있는 방탄소년단 멤버의 얼굴 옆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아름다운 배경이란 소풍과 함께 사질로 찍을 수 있는 등 다광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라고 합니다. 이번 BTS 티머니 카드는 15만장 한정수량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오늘 4월 29일부터 CU 편의점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티머니가 SNS를 통해서 BTS 티머니 카드의 홍보 영상을 공개하자 국내의 방탄소년단 팬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나오겠다고 합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얼굴을 담은 BTS 티머니 카드가 이전의 BTS 카드보다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의 SNS를 통해서 사용하지도 않는 티머니 카드는 이제 그만!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BTS 티머니 카드는 너무나 예뻐서 반드시 구매할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BTS 티머니 카드 중에서 가장 갖고 싶은 카드예요. 등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아름다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얼굴 옆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